중간에 여러분 테스트 해보는 거 혹시 모르나 봐 저거 애프터는? 애프터는 뒤가 번에 쇼이 영원 파티 와 이거까지 안 나요? 두 번의 멋진 먼저 부를 거예요 너무 와 여러분들한테 박수 좀 아이스 이만 상품비 아래 너와 난 어색해 개화가 번쩍 웃으신 말 나르자 이런 기가 속상이져모 나는 너와 난 어색해 태국이의 너 Datta 너 위에서 마음반 따라 보일 때로 내 와인과 영화의 이 단위로 짧은 이 맘을 다 비하고 싶어 To not love, kiss and my love My love will be alright 춘다고 그래요 때부터 안 둔 게 아니에요 숲속이 가까이서 듣고 싶어 그래 쥐소리 너무 고급한 밤 같잖아 오늘밤 손잡고 내일로 가 서로를 서로에게는 일어나듯이 멀어 보여 걸음 무겁지만 사랑의 문장에 서서 잊지 말고 글쎄 말아, my love will be alright Let go 스태다다다 스태다다 월드 팜팜 스태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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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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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 손잡고 내일도 가봐 맘 서로에게 가면 일은 아르기 멀어보여 걸 눈 없지만 사는 게 무통에 서서 잊지 말고 엄마의 지금 느껴보시고 내일도 가면 엄마의arem은 please off in it oh yeah 오늘 그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하는 거 보면 조금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진짜 안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신윤이랑 그 이낙연이랑 그 윤생 누나가 멋있어요 네 그리고 우선 이제 메이크업 안 했다고 인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혹시 그 이낙연 노래 한 번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? 오케이 괜찮아 피아노 왜냐면 제가 안 시키고 싶은 게 비교가 너무 돼서 다른 게 있으니까 저랑 괜찮아요? 아 박수 그냥 놀러 오신 건데 준비가 안 됐을 건데 근데 그냥 놀러 오신 거 너무 무대에 나올 거 같은데 그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보셨어요 여러분? 네 네 근데 쟤는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다 저기 프로듀스 앞에 어떻게 숨겨져 있느냐 가사 어떻게 다 외우세요? 심지어 가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쟤 노래 못 외우거든요 흔한 것부터 쟤는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? 뭘 해야 되나? 뭘 해야 되나? 벌써 좋냐? 얘는 입만 열면 뻥이에요 근데 저는 쟤는 제 노래를 못해서 뭘 해야 될까요?